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Korean sentences. 오늘이 그저 먹으리인 암피가 써누니요. 도안 씨, 이슈게스에 있는 전기나료를 누가 썼어요? 도안, who used the electric hera in the lounge? 록 도안, 단어나 바라바라 정크라 날리시니라 내 큰 영문톱 섬으라. 모르겠어요. 왜요? I don't know. 왜요? 그저 문당 때 다 하더바이. 계속 난 로르크셔 넣었어요. 계속 난 로르크셔 넣었어요. because it keep the star on. 대사 다 정크라 날리시니라 내 큰 영문톱 말. 전기 요금 많이 나오겠네요? 전기 요금 많이 나오겠네요? The electricity bill is going to be high. 플라약 기스니는 랑하이. 너무 오르크셔 넣으면 풀이 나 수도 있어요. 휴게시는 다 쓰고 난 로 하고 현광등을 꼭 거여야 돼요. 너무 오르크셔 넣으면 풀이 나 수도 있어요. 휴게시는 다 쓰고 난 로 하고 현광등을 꼭 거여야 돼요. if you leave it on for too long, it might catch on the fire. you have to turn off the stove and the forest in life when you use the restroom. if you leave it on for too long, if you leave it on for too long, if you leave it on for too long, then I will put a note on the bulletin board. 반증 시험 는 및 가정 남쪽 는 는 는 는 는 는 다 프로카 보다 미연. 휴게시 래서 담배 또 비움년 안 된다고 꼭 서 주세요. 휴게시 래서 담배 또 비움년 안 된다고 꼭 서 주세요. and please find that you should not allow to smoke on the lawn. 하이 솜 조절 세타, 다이 칸 문 아이출 바래 내 번덕 섬 락반데. 따라하세요, 솜 타때만 동띠. 또한 시 휴게시에 있는 전기 나로를 누가 썼어요? 모르겠어요. 왜요? 계속 나로를 켜 놔서요. 전기 요금 많이 나오겠네요. 너무 오래 켜 넣으면 풀이 날 수도 있어요. 휴게시는 다 쓰고 나로하고 현황 등을 꼭 거야 돼요. 그럼 제가 게시판에 메모를 붙여 넣을게요. 휴게실에서 담배도 비우면 안 된다고 꼭 써 주세요. 또한 시 휴게시에 있는 전기 나로를 누가 썼어요? 또한 시 휴게시에 있는 전기 나로를 누가 썼어요? 또한, who used the electric hera in the lawn? 록 또한, 다 누나 브라블라 정크라 낳기시니라 내 그녁 문도 없음 라. 모르겠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요? I don't know why. 그녁 문덕 때 다 해드바이. 계속 난 로르르erson най고요. 계속 난 로르르ailable. 계속 난 로르기셔 나와서요. 계속 난 로르르기셔 놔어요. 계속 난 로르격셔 놔았어요. 계속 난 로르르크셔 놔았어요. 휴게시는 다 쓰고 난 로 하고 현광등을 꼭 거야 돼요. 너무 오랜 셔 넣으면 풀이 나 수도 있어요. 휴게시는 다 쓰고 난 로 하고 현광등을 꼭 거야 돼요. If you leave it on for too long, it might cut on the fire. You have to turn off the stove and the forest in life when you use the restroom. If you leave it on for too long, then I will put a note on the bulletin board. 반증 시험 는 및 가정남도 그 능력 다 프로카 보다 미연. 휴게시 레소 담베토 비움 년 안 된다고 콕 소 주세요. 휴게시 레소 담베토 비움 년 안 된다고 콕 소 주세요. And please write that you should not allow to smoke on the lawn. 하이 솜 조절 세 타, 다이 칸 من 아주 바래 내 번 톡 심라 반태. 따라 하세요. 솜 타타 마렁 띠읏. 또한 시 휴게시에 있는 전기 나로를 누가 썼어요? 모르겠어요. 왜요? 계속 나로를 켜 놔서요. 전기 요금 많이 나오겠네요. 너무 오랜 켜 넣으면 풀이 날 수도 있어요. 휴게시는 다 쓰고 난 로 하고 현광등을 꼭 거야 돼요. 그럼 제가 게시판에 메모를 붙여 넣을게요. 휴게시 레소 담베토 비움 년 안 된다고 콕 소 주세요. 두 번째 셔츠 담베토 비움 년 안 된다고 콕 소음을 왼쪽에 저는 네 번째 셔츠 담베토 발전을 낸다. 감사합니다.